응? 대박 친구, 돈이 없잖아요. 오는 없지만 이봐 친구는 얻었군 오는 없지만 얻었군 오는 없지만 얻었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6골드만 제발... 빛지는 못 없나? 아... 답할 수 있는데... 빛지는 못 없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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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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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실 집에 한번 더 주면 됨. 뭐고? 뭐고? 쓰리가 뜨거 많아. 뭐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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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 모독이다. 뭐고? 아보카도. 뭐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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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게? 페오리 타격 좀 비켜봐 인마 도움이 안되잖아 인마 피를 100이 줍니다 피를 100이 줍니다 딱콩 성수 현실 집에 왜 안줌 뭐고? 줘봐 어? 하하하하 아니이 인마 카드 보상으로 달라고 이게 그 원숭이 손인가 그거냐 그거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쓰레기 게임 이게 진짜 쓰레기 게임이지 매번 나오면 덱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좋아요 응 아니야 빨리 줘 장난치지 말고 빨리줘 장난치지 말고 빨리 줘 아이씨 스트레이 게임임 이거? 나 돌리지 말고 빨리 됐다 오메가 아이씨 아이씨 열거 마이지마 과연? 와 돈 많다 돈은 많지만 현실 지배는 없군 이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인가 아니 700원 다 가져가도 되니까 현실 지배 달라고 이까 700원이 무슨 소용이야 현실 지배가 없는데 현실 집에서 현실 빼고 주세요 현실은 조금 그러니까 현실 현실 아 뭐야 이거 현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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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현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비특질 겁나 당하고 있네 지금. 담뱃대. 와 천원. 천원 있는데 왜 현실집에는 못사냐고. 아이고 예비 없다. 아이고 내 기적 버리지마. 버리지말라고 내꺼라고. 오오오. 와흐흐. 이럴. 아니 병풍에 폭풍에 현실집에 넘으면 되잖아. 왜 없어. 와 1200원 됐다. 아니 1200원 있으면 뭐해. 1200원으로 뭐하는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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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누가 조종하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딱 저 타이밍에 나오지 이게. 말이 든. 어떻게 저 타이밍에 딱 나와. 이 집에 이런거 없지 하면서. 이 집에 이런거 없지 하면서. 아. 거기서 곧 lots에 자금 다닙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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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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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거 쓰는게 낫겠지만 쌓을 수 없습니다 상어를 얻지 못하는거같이 상어를 얻지 못하는거같이 상어를 얻지 못하는거같이 도눅 무죄 아니 유죄 사 병 병 아니 현실집에는 꼬박꼬박 나오네 아아 진짜 하나줘요 거시작 간만 보내 간제비스 오우 좌우 wom 아 쭈... 죽는거 아니야 이거? 아니 어떡해 방금 이제, 못 옥서야 되잖아 어차피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3번 모독하는 와처 맞아 네 말이 맞아요 돈 좀 쓰자 내 돈 좀 가져가라 심장아 아니 장점수인아 Take my money 와 1200원 멀었다 나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모독 그만하라고. 뭐하냐고. 아, 모독. 신성한테 고소 당하겠는데. 아, 모독. 통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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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 아이고 빠바바바밤 이제 기적수면 나올 듯 아니네 살려줘 이러다 지는거 아님 리얼 킥킥 이몬 강린 이몬 심장님 겨우 그정도 공격으로 왓처를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하셨나요 벽분 올려놓을까 어떻게 해야되지 아 모독 그만해 나 죽는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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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 신성보호독이다 찡 3 3 2 2 2 3 3 1 5 3 2 3 2 5 8 잘 먹었습니다 고고특 싱싱함